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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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고루 오우 죽겠는데? 오우 큰일 났다 아우 망했네 뭐하냐 얘네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거 내 명이 실추된지 오래된다 이 칼 정말 지겹도록 무겁고 한 곳에 오래 머무를 수 없는 목표 한 곳에 오래 머무를 수 없는 목표 한 곳에 먹어야 되겠는데 또 이 칼을 구성시키는 하이템을 수 없는 목표 그리고 또 이 칼을 구성시키는 그 칼에 있는 것에 더 불쌍한 것에 상관을 높여줘 이 칼에 있는 건 내가 그들에게 쩔히게 칼에 있는게 치고 한 곳에 더 상관을 집으로 가는 길에 오우 잘하는데 뭐야 과거 보다 뭐하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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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아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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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쎄니 아, CS 조금만 잘 먹었으면 나왔대 아, CS 조금만 지지 않는다 ㄷㄷ 히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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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 살았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도둑 이거 아닌데 아이고 나지났다 뭔데 이거 내일을 기약할 수는 없는 것 흫 정이 말은 그렇게 당신의 과학을 믿어요 감사합니다 이기는 것 같은데? 아우 아살아살았다 아우 아살아살았다 아살아살았다 어 다이브 되는데 아이 와 뭔 일이야 고고가서 잡았는데 왕괴하자 아니 근데 너무 너무 전투적이야 우리 팀 우리 팀 엄청 컸다 진짜 마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내 명은 실추된지 오래 오 멍 흠흠흠 연기 좋았고 1매 쓰고 싶지 않은데? 체포 뭐있어? 알려줘 흠흠 흠흠흠흠흠흠 흠흠흠흠흠 이에ㅡ 예에에에ес 아이고, 가져야겠네 아유 까비 왜 와 이거 Q를 저거를 양력프로 피한다고? 쿨타임 왜 저래? 크라하스 미쳤네 각인가? 아무 각도 안 보이긴 하는데 안 될 것 같은데 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이거 망하는데 오케이 게임 터졌네 내가 누군지 잊지 않을까? 뭐 있었던데 이거 뭐 아 왜 썼어 이거 아 까비 오 왜 버려 와 죽을 버린다고? 태포 망한 거 아니야 왜 또 오호 아 못 썼다 죽는다 아니 이거 게임 뭐야 아 리신 잡아 리신 와 차주네 이거 잡아 좋아 사람 하나 망가지는 거 손 씻금 손 씻금 이 칼 정말 지겹도록 무겁군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음 아이고 가자 가자 걸어줄게 나 킬 안 먹을래 어 역시 프로게임이랑 뭔가 좀 다르네 가닥이 뭔가 좀 할 줄 아네 판단같은 게임 이 친구가 잠들 수 없다 빼야되는데? 아이고 아 빼야되 처음에 뺐다 와 뭐야? 이시아 왜 죽어? 와 데미지 뭐야? 아 스택이 차있었어? 스웨인이 다 해버렸네? 흠 흠 명예는 이름이 아닌 진장에 있는가? 흠 스웨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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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웨인 루샨이 올 것 같은데? 흠 아 아 점막을 왜 못 쓰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